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들한테 당선 축하난 보냈는데 조국 대표 비롯해서 야당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안 받겠다. 거절하겠다. 이른바 거부 릴레이가 있었어요.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을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공은 공 사는 사다. 이러면서 이제 난을 버려야지 왜 물을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계신다. 입장 바꿔서 윤 대통령도 조국 대표에게 난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냐 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관례 같아요. 새롭게 개원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전 의원들에게 난을 보내면서 축하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한 해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받겠다 거절하고 리본도 잘라서 사진도 올리고 문 밖에 내 팽겨 쳐놓는 모습 보이고 그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대통령이 나쁜 거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국회는 민주당은 대통령하고 이제 안 볼 거예요. 대통령한테 뭐 요거 안 할 거예요. 완전히 적처럼 생각할 거예요. 그러지 않잖아요. 그냥 최소한의 성의를 보완 보인 것에 대해서 좀 너무 박하게 박절하게 좀 행동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천하람 의원의 이제 난에다가 물 주는 모습을 보고 네가 더 나빠. 막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. 왜요. 그냥 그게 주전자거든요. 그래서 또 끌름을 줄 거 아니야. 그런 댓글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장 얘기가 맞아요. 존중할 것은 서로 최소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다 이해는 돼요. 사실은 다 이해가 됩니다. 보낸 분도 버린 분도 물 준 분도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이게 의원실 앞에 놓여 있었대요. 네. 배달이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좀 잘 전달해 주면 안 될까? 이게 뭔가 택배도 이렇게 어쨌든 이게 뭐라고 해야 돼. 이게 선물 같은 건데 그냥 앞에다 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에까지 들어가서 좀 하게 뭐 이렇게 요청을 한다든지. 그래서 아니면 이게 뭐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그 수석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일일이 품 들더라도 했으면은 이거 거부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문 열어보니까 딸랑 뭐가 앞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써 있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뭐 버릴 필요까지 있네. 여기 보니까 박은정 의원은 나는 죄가 없다. 그래서 대통령 퇴임할 때 잘 키워서 보내겠다. 뭐 이렇게 하고 김준영 의원이 이제 버리겠다 버립니다라고 했고 차교군 의원은 뭐라고 했지? 그 부분만 잘랐어요. 대통령 윤석열만 잘라가지고 그거 이제 나머지는 나는 죄가 없다. 키우겠다.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지자들 눈치도 약간 봐야 되고 대통령 뭐 다 이해는 갑니다. 그런데 저는 천아람이 천아람 의원이 천아람 의원이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드는구나. 이거 하나로도 본인의 포지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잘 하는구나.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제 하나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너그러워지셨구나. 그래서 올해 추석 때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랑 저랑 대통령 추석 선물 받을 수 있겠구나. 저희는 버리지 않고 정말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 먹을 테니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다. 안 버릴 거죠? 저는 안 버리죠. 그렇죠. 팔지도 않습니다. 당근마켓 이런 데 안 올라갑니다. 안 올라갑니다. 제가 다 먹습니다. 얼마나 제가 받고 싶었냐면 당근에서 사볼까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. 그러니까 대통령님 이 얘기 들으시고 이번에는 꼭 보내주십시오. 안 버리겠습니다. 네.